민경옥을 지켜라 민경옥을 증오하는 공산사회주의 세력 4.15 총선 부정선거를 밝혔기 때문만이 아니다 2020 인천상륙작전 성공한 민경옥 2020 서울수복작전 막아라 외치는 종북자의 주사파 세력과 북한 김정은 전공과 중국 공산다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62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7번째로 4.15 총선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위협인가에 대해 보도합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과 친중 세력의 정권 유지 친위구 태타인 것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진실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인천 연수구인 민경옥 의원이 앞장서서 차이로 총선 부정선거 뒤집기를 한다고 하면서 2020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주장하고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이제 대한민국 내의 공산사회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제가 뜬금없는 2020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주제를 주장한다느니 제가 너무 앞서서 나간다고 하거나 그동안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일만 20년간 해왔다고 소리 지르더니 이제 드디어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4.15 총선 부정선거 뒤집기에 나선 민경옥 의원을 종북자익주사파 세력과 심지어 미래통합당 내에 공산사회 세력과 짝짝꿍하는 자들마저 온간 공갈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대면서 심지어 증오하는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지에 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역구가 인천인 민경옥 의원이 앞장서서 주가 주 주가